경북 울진군 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대 울진군 공무원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위원장 단독후보로 출마한 장상목 현 울진군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당선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사무총장에는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백의권 현 울진군 공무원노동조합 기획전략국 수석부장이 뽑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체 투표 대상 회원 662명 중 598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538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장상목 위원장과 백의권 사무총장 당선자는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제도 혁신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당당한 공직사회, 신바람 나는 행복한 일터 등의 공약을 내걸고 제2대 울진군 공무원노동조합을 이끌게 됩니다. 제2대 울진군 공무원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3월까지입니다. 존경하는 울진군 공무원노동조합 여러분 제2대 노직원장으로 당선된 장상목입니다. 우선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성원에 다시 한번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3년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과 의지로 말보다 행동으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절 부탁드리면 다시 한번 감사 인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